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애틀맘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가지고 오신 음식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영상 찍었어요. 김치, 알타리, 오이김치, 그리고 도라지, 깻잎, 파김치. 네, 너무 많은 반찬들하고요. 들기름, 참기름 가득 갖고 오셨어요. 이런 거 김치 같은 거 가져오는 거 불법 아니거든요. 가져올 수 있는 리스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하나같은 기내 가방에는 또 떡을 가져오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부모님 사랑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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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cose, 충분히 Boh남입니다. 여러 촌차에 Num lightly 있다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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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